자 오늘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 태그와 리스타트가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비기너 레벨이에요. 자 오늘 함께 같이 해볼까요? 자 첫번째 섹션, 오른발 휠그라인 다음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백코스터, 왼발 휠그라인 다음에서 왼쪽으로 4분의 1턴, 다시 12시로 돌아가서 왼발 백코스터. 두번째 섹션, 오른발 왼쪽 사선으로 크로스로 킥킥 두번 하시고, 오른쪽으로 사이드 샤스, 왼발 오른쪽 사선으로 킥 한번, 사이드킥 그대로 세일러 4분의 1턴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세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북이 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락킹 체역. 라스트 섹션, 오른발을 사이드에 놓으면서 두 발 동시에 힐, 포, 힐, 스윕을 박수. 왼쪽으로 힐, 토, 힐, 스윕을 박수.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